오늘 광주에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왔어요. 태어나서 광주는 어떤 곳이에요? 광주분들 광주는 어떤 곳이에요? 고장 홍보해주세요. 우리 광주는 좋은 광주다 뭐가 유명하죠? 네? 문화의 도시예요. 왜요? 아 그렇구나. 우와 그리고 맛있는 거 뭐가 있죠? 네? 떡갈리고 왔어요? 이따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광주 처음 왔으니까요. 손흥네? 송정기? 송정림? 송정리도 기차역이 송정역이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따 송정역에서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라이브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쓴 노래 중에 요즘 제일 제일 좋아하는 노래 달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DAL로 표기되는 노래인데요. 드림 앤 러브라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사랑과 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중2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정말 진지하고 멋있는 노래입니다. 달이다는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플리즈라는 연애하나바 앨범대 수록된 노래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립다 참 그립구나 하늘의 때 따름조차 뛰어놀던 모든 게 심킴하고 즐거웠던 어린 소녀 소녀는 달이 만나면 항상 두 눈을 감고 기도했었죠. 달의 옆자리 커다란 별이 되고 싶다고 시간이 지나고 늘 바라본 밤하늘은 어두워지 날 따라오던 날 비춰주던 너는 어디로 갔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맘은 덕자에 채우는 날들이자 조금씩 차오른 눈물 속에서 흐려져 가는구나 흐려져 가는 중 나를 믿던 잠을 잇고 나 나를 랬던 날처럼 난 자리만 날 보던 그대만 난 사랑하려네 너의 소녀 소녀 나를 보면서 난 사랑하려네 늘 감고 기도했어 매일 밤에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난 사랑하려네 난 사랑하려 너의 소념이